요 년이 전국구 째진 각수리 중에 각수리 타령을 제일 잘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지 타령 한 곡 올려드릴게요 자 1년 너 2달 정말 수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년에는 요 년 생각하면서 요 년 보면서 더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제가 빌어드리는 자 그지 타령 한 번 올려드릴게요 괜찮겄지요? 괜찮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요 년이 재수인 요 년이니까 자 여러분들 잘될 일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박수와 함성 고맙습니다 발간 흔들린 자자 이주 패배기 놀리던 자자 저기 저기 저 사이도 대구촌 나무 하루 돌려 목도 끼고 뛰고 덤벼 급리도 잡아 덤벼 속아 태그초마 집을 들고 양심 구고 모셔다가 어떤 년 만나 살고 갈까봐 했더니 모두가 나를 버리네 이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이순에 계신 우리나무 동일 때리만 기다린다 이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이구십팔 열여섯살 그저 요양을 들고 보니 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남팔 떠넘니 한도만큼 어쩌고 저 자가 다 늙었네 이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사교팔 열여섯살 기박하여 전무순 화보가 달렸겠냐 오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우리 아까 신님을 만나 우리 아까 신님을 만나 드리지었네 육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육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육갑 떨려던 우리의 남편 한 소리 신씨가 들렸구나 아, 김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십오장 한 장을 허숨을 보며 우는 눈물이구나 보일 거야 아, 팔자 한 장을 들고 보니 팔자 한 장을 들고 보니 팔자 한 장을 들고 보니 팔자에 오는 눈은 저 새끼 만나 고생분이 혼자 문 열렸버리다 아, 김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어머니 어머니 인생의 자리가 고단 퍼려 누구에게는 고단하리 잘랄난 사람 있으며는 못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 있으며 나는 잘난 여러분도 해야 되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에도 여러분 인생의 자리가 고단 퍼려 누구에게는 고단하리 잘랄난 사람 있으며 나는 못난 사람도 있으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 우리 여러분 인생의 자리가 고단 퍼려 잘라 고단 또 웃기고 이따가지만 슬픈 일도 있다오니 모든 일을 다 뺏기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 행운 이루시기를 이루시기들 여기 있는 방댕이가 빈낭이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2015년도 수고 노고 많으셨네요 2016년도 병신년에는 그 전물 묻은 바가지에 깔 달라붙듯이 돈이 많이 붙어 부자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네 건강해서 오늘처럼 매일매일 웃는 하루하루 되시라고 요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돈으로 산에 계신 부처님 돈으로 기혼을 기려옵나이다 난 마음이 턱을 건진 보살 할렐루야 아멘